X에 대한 이차방식, fx는 0에 두 권의 합이 16일 때, 이 두 권을 알파 베타로 합시다.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6이고, f알파는 0, f베타는 0 되어있죠. 자, 그럼 지금 이거는, 자, 2020-8x는 0이란 소리는, 여기가 알파가 되면, 2020-8x가 알파가 되면, f알파는 0이 되죠. 자, 그럼 이 권은 X는 하고 오게 되잖아요, 그죠? 8x는 알파 마이너스 2000, 8x는 2020-알파가 되죠. 2020-알파, 알파가 되고, X는 8분의 2020-알파가 됩니다. 됐죠? 또한, 2020-8x는 베타로도 되죠? f, 베타는 0 되니까,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었고, 그죠? X를 구하면, 8분의 2020-베타가 되잖아요. 그런 건 뭐랬죠? 의 두 권의 합을 그렸죠? 그 이후 두 권의 합,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. 더하게 되면은, 8분의 4040-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?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죠? 16이잖아요, 그죠? 그러면, 이렇게, 적어놓고 합시다. 8분의 4040-16이 되고, 이렇게 하면은, 505가 되죠? 마이너스 2가 되죠? 이렇게 하면 2. 그래서, 503이 됩니다.